운동은 비단 건강뿐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높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운동을 삶의 주축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 아웃도어 쇼핑몰 백컨츄리.com의 직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프월드.com입니다. 샤프월드에서 백컨츄리로 검색해보시면 관련 할인 쿠폰과 직구 안내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샤프월드.com의 백컨츄리.com 직구 안내 포스팅입니다. 이곳은 캠핑, 트레일러닝, 스키, 스노보드, 암벽등반 등 아웃도어 스포츠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요. 그 외에 노스페이스, 마운틴, 하드웨어, 캐나다 구스 등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직배송도 되고요. 제품에 따라 한국으로 직배송 안되는 경우는 미국 배송 대행 주소를 이용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신용카드 결제는 잘 되고요. 그럼 한번 백컨츄리.com을 직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컨츄리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20% 정가제품 할인 쿠폰이 있고요.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으시고요. 그리고 proceed with order 클릭하셔서 주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으로 바로 받으실 경우에는 빌링 주소 부분도 한국으로 하시면 되세요. country 부분에서 order 클릭하시면 한국이 있습니다. South Korea 그리고 여러분의 성함, 이메일, 전화번호 등 적으시고요. 그리고 choose a shipping address 부분에서 조금 전에 선택한 빌링 어드레스 이곳과 같은 주소로 보내달라고 그대로 두면 되고요. 한국까지 직배송비가 나옵니다. 할인 쿠폰 코드는 있을 경우 리듬션 코드 자리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이 자리에 할인 쿠폰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백헌츄리에서 저렴하게 아웃도어 제품들을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